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. 이 공연에서 제가 아름다운 rituals에 도착했다고 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시청하는 모든 형제님, 자매님 모두에게 안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받은 것은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저의 가슴을 뚫고 지나가신 그 성령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그의 성령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제 마음 깊숙이, 깊이 건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세미나에서 받아가는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저의 교회에 가서 전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제 이름은 파빌 콜레스니첸코인데요. 저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드리고,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역해 주시고,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정말 육체적으로도 너무 잘 섬겨주시고,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 그 섬김에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건드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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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